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착할 수 있다. 오늘 찍어? 근데 왜 찍는 거야? 오늘 영상? 옛날 경춘산 알지? 우리 옛날에 MT가구 대성리가구 있던 그 기차길을 폐쇄하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 이제는 대신에 ITXPOW 청춘열차를 타고 갈 수 있어 세공은 이렇게 배울게? 이걸 어떻게 세공져서 해줄게? 무궁아? 무궁아 타봤지? 나 새마을호도 타봤는데? 우리 커피 한잔 사서 커피 마시면서 갔자 저기 카페 갈까? 우리 저번에 갔던 데잖아 카페! 일로 가자 갑자기 기차기 사은람나 아인슈페노 흑임자 진짜 맛있었는데 고민 되네 진짜 나왔다 전통의 성장은? 지금 시작된 비지않은? 우리가 아까 하겐에서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앞에서 새로 생겼다 앞에서 새로 생겼다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충전? 오! 충전돼! 충전되는 벤치야 완전 신기해 우리 지금 반 정도 왔나? 한 3분의 1 왔나? 오늘 쭈욱 여기까지 갈거야? 쭈욱 저기까지? 쭈욱 이리 와봐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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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s realmente 도착해요 왜 이름이 숙여? 여기야? 어디서니? 아, 왜요? 이곳은 KKS 3000에 있어요. KKS 3000에 있어요. 담당감이 아니고 실제 기차랑 똑같이 만든 초정밀 모형 기차래. 여기 예전에 경친선 다닐 때 역으로 사야 겠어 살았어요. 안녕! 나는 이제 딸이터로 갈게. 안녕!